최근 소매업체들에 대한 해킹으로 크레딧카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이전에 컴퓨터 보안칩과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즉 PIN이 크레딧카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일 기자가 전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현금 사용을 대체해오기 시작한 크레딧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입 시스템. 하지만 최근 대형 리테일 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의 정보가 대거 도용되고 이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즉 PIN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카드를 긁고 난 후 사인이 필요했지만 이 방식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고유 번호, PIN이 주어지고 카드를 긁은 후엔 이 PIN을 PIN패드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른바 칩앤 PIN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이 기술은 모든 거래를 할 때마다 고유의 거래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매번 같은 거래 번호를 사용하는 크레딧카드 방식에 비해 해킹 우려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2015년 10월부터 이 PIN 방식으로 카드 사용법을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칩앤 PIN 기술은 오는 2020년 이전에 크레딧카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PIN앤 칩 기술이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방식보다 해킹 위험이 더 적기는 하지만, 칩 또한 보안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케냐와 영국 등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PIN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스토어 카드 사용과 관련한 해킹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PIN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전히 해킹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탈겟과 닐먼 말커스 등에서 시작된 이번 크레딧카드 정보 도용 문제가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